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의 판비안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이사의 해임자유와 정당한 이유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20-63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성원업에 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전직 등기이사, 피고는 회사가 되죠. 회사가 해임을 했는데 등기사가 해임 무효다라고 해서 원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런데 피고회사가 임시주주총회에 열어서 원고를 이사해서 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임 결의 당시에는 정 씨의 원고는 이사의 승인 없이 피고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회사의 대표사로 취임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고회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고의 경혁금지유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 결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야 너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을 했으니까 소리배당 문제 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사의 해임에 있어서 정당한 윤무의 판단을 해임 결의 당시에 해임 사유로 삼은 것으로 한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정이 된다고 본 게 원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수임할 수 있다. 이사는 위임 상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경우에는 그 손해만 배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주관적 신뢰관계를 상신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윤무의 판단의 여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해임 사유로 삼거나 해임 결의 시 반드시 거를 참작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사 해임을 할 때는 동종 회사의 대표자료가 있었던 것은 몰랐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사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피고 회사는 몰랐지만 따라서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위임관계는 신뢰를 바탕에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손해만 배상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주관적 사유가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는 거고 해임 사유로 삼은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사유가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임기 만료 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해임 후에라도 그 당시 이사의 불법 행위를 잘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하면 나중에 이런 소송이 들어와도 손해배상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런 이사의 해임에 있어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